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사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복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시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울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로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네 맞죠 구원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또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지나간 상처 상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발견을 해야 흑암의 조직과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365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라는 그 의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8자를 말하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 또 현재인들에게는 감사일 불감증이 있습니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봐도 그렇고 현실에 있는 일을 봐도 그렇고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또 자기피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송도님들 하나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물질과 성공과 스펙과 나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된 신분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어떠한 이 언어적인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탄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온몸으로 받듯이 우리에게 적시는 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오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즉복 이 즉복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살리는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살리는 이 직분에 우리를 오링케 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불러주셨다는 이 기쁨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축복이 차고 넘쳤어요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세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냐고 더 깊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유배되어지는 그런 반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과 힘든 환경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감사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아내 남편 하나님을 일으켜 주신 이렇게 직분도 있고 또 사명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 강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로 고르도전사에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신분을 받은 자는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감사함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그리고 대사, 냄새로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신앙생활했다가 떠난 그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손포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려서 우리가 받은 예기치 못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 즉복의 생명 살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직분과 또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소망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장래의 가집 특권으로 부활과 영생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권 신분증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름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빌리포스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체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크리스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활의 영광체로 주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향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땅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그대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땅의 것 소론적인 것 소망 두지 말고 유한일서 2장 우리가 15절 18절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몸으로 짓는 탐욕과 제약들이 아니라 또한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짓는 그러한 정욕의 제가 아니라 이생의 자랑 더 높은 자리 권력과 스펙과 세상이 원하는 이러한 외모 이런 모든 것들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썩고 없어질 것들이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떼떼는 어렵고 떼떼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모든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며 오히려 문제를 밟고 올라가며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 타락된 본성 창세기 3장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본질적인 진노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읽힌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언어적인 말씀은 뭐냐 어쩌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를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의 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에게 짓는 이러한 죄 언제부터 시작하였어? 자범죄 우리가 짓는 이러한 모든 육신의 죄 우리에게 보여진 안목과 이생의 자랑 모든 이러한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짊어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감사하고 간격인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죄를 끊어 버리는 자마다 참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그걸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죄 지었다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가 바로 지면요 우리의 몸으로도 죄를 지어서 죄의 속국이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평안함이 없어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국되고 포로되어지는 이 죄의 근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우리가 영책 싸움 싸움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된에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털어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 즉 삶의 존재 방식이 죄에 붙들린 자를 말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뭐에 속했다 진노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라고 예비수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지배하여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귀는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힘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넉넉히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 로마서 9장 3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창세기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범죄하려고 하는 그 가인에게 네가 선을 해가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하냐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이라 죄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서 무감각해져요 감사만이 무감각해진 게 아니라 이 죄도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사랑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 바로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가치가 내려놔지고 그 말씀에 순정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게 성량의 인도입니다 맞죠 이게 바로 복음 재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다가 어디 앞에 죽어야 되냐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는 거고 길들여지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삶이 그래서 단위 목사님을 통화해서 강단에 이렇게 예화하셨잖아요 통금 시간을 정해준 그 아버지 말에 순정하는 딸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바로 뭐다 왜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냐 집에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정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원하는 거 재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나의 언행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실족시킬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덕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면된 교회를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정하고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는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누가 보고 있냐 가까이에서는 자녀들이 보고 있고 불신 남편들도 보고 있고 가족들도 보고 직장 안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현장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 3, 7의 그 정말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 원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부터 나 자신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아감으로 2, 3, 7과 5층 종족까지 변화가 되어집니다 결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부정적인 왜곡이라는 그 이론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자극 어떤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긍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지만 이게 바뀌어 내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물질과 또 이렇게 성공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신하게 되어지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 발견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의 감으로 신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된 곤세 죽고 받아싸우니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강단의 말씀 손포된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니고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또 보여지는 거 아버지 속지 않게 알려주시고 내 안에서 또 이렇게 정말 요동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인하여 감사로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